이겨멘 로블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타자 빨리 쳐서 생존하기 게임 타자가 느린 사람은 오늘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을 준비해 봤고요 자 한번 그냥 바로 게임 시작해서 보여주도록 하지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아래에 있는 그 영자를 터서 빨리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자 이렇게 영어를 빨리 쳐야지 이제 갈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쵸? 말을 못하겠어 말을 하면서 해야죠 그래도 엄청 많이 틀리는데 H가 어딨냐 이거 독수리 타자야 내가 제일 느린 거 여맨이 짱 못한다 나 엄청 빠르지롱 이렇게 영어 타자가 에러가 있는데 나 엄청 많이 틀렸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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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느리게 가는 건가 여맨이 죽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려 됐다 이겨멘 자 이거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또 음 이번에는 한번 서바이벌 모드를 해볼 겁니다 세 번 틀리면은 아웃이라고 써있네요 오케이 이거는 속도가 뭔지가 아니라 이제 정확도가 정확도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한번 레디 해보죠 정확도? 자신 없는데 정확도가 있어야 이제 생명할 수 있다 하트가 딱 세 개네 이거 어 나 벌써 하나 살았어 나도 하나 틀렸어 아 이게 정확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어 어렵네 이거 아 나 한번 더 틀렸어 오케이 이거를 어 이거 어 보시죠 이게 속도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독수리 타자로 어 미워 좀 어 미워 좀 빠르네 미워 좀 빠르네 완주하는 게 이제 목표기 때문에 나는 신중하게 독수리 알지 독수리 타법 어 아 뭐야 니네 빠르기만 어 빠르기만 하지 이거 정확도는 없네 나 맨 마지막에 틀렸어 아 뭐야 미워 진짜 마지막에 틀렸네 마지막에 틀렸어 구독 구독 오징어 게임 타자 연습이 있는데 아 이거 설마 그거 아니야 뭐 레드 할 때는 안 치고 그린 할 때는 쳐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막 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피었습니다 할 때 멈춰야 되는 멈춰야 되고 어 맞아 맞아 재밌겠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저 여자애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쳐보자 어 진짜야 어 어 나 피가 없는데 근데 우와 와 이거 지금 치고 죽는 거 아니야 어 재밌어 와 진짜 재밌어 이렇게 타자 연습을 할 수 있다네 오어어어어어어 어 door 긴장 됩니다 좀 빨라졌어 빨라졌어 욕심 욕심 욕심불이라가는 recurrent 친구들 하자 한 번 치기 힘드네 이거 목숨은 단 하나 내가 꼴등이구만 누가 제발 좀 죽어라 니아야 옆에 있는 거 같은데 다 죽었어 우리? 오 와 이거 어렵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니아랑 나랑 좀 비슷비슷한 거 같거든? 니아랑 나랑 대결 한 번 해볼게 노멀로 왕중 왕저 어 가만히 있어 간다 니아 승부다 승부다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너는 내가 이긴다 너는 내가 잔인하게 보낸다 너는 나가라 너는 내가 이긴다 어 어 니아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? 아 아 나 왜 이렇게 못돼 여멘아 힘을 내 녀석의 코를 봤다 없애줘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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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얅 으어 으아 잘하네 리아 너는 맹 못하네 리아 잘하네 내가 좀 해 자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 모두 실력 공평하게 5주 5 게임으로 한판 하고 이따 보자고 우리 이거 1등은 한 번도 안 나왔어 맞아 가자 아씨 나 왜 이렇게 틀려 침착하지 못하구만 어 나 B 어딨어 B 아 나 죽었다 아이 욕심덩어리 이게 빨리 간다고 좋은게 아니거든요 멈출지도 알아야 되는거지 피었습니다 긴장됩니다 무궁화 긴장이 돼요 아아 멍청이들 과연 리아는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난 가능하지 아 근데 좀 잘하는데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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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아 이거 욕심부렸구만 아 여민이 그 빠르다는 말이 날 흥분시켜 오케이 그럼 마지막 서바이벌하고 오징어 게임 한 번 하자 서바이벌에서 1등 한 사람에게는 내가 어 뭐 주지? 너 안 주잖아 거짓말이잖아 어 그러면은 줄 수 있는게 뭐가 있어? 오케이 뽀뽀해줄게 응 절대 꼭 해야지 먼저 죽을게 먼저 죽을게 뭐야 내가 1등 하면 나한테 뽀뽀해야돼?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어때 이정도면 좀 빠른 것 같아? 좀 늘어나고 있는게 봐 좀 늘어나고 있는게 봐 나 좀 못하는 것 같아 아 이거 한글이었으면 내가 그냥 이겨버리는 건데 아 진짜 이겨면 오케이 우리 오징어 게임 한판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하자 오케이 오징어 게임 완주하는 사람은 리오가 애교 부려준대 먼저 죽을게 아 아 오케이 나 죽었어 오케이 물지 물으면 안되지 리아야 그러다가 총 맞아요 그러다가 총 맞는거야 리아야 부궁아 안 속네 리아야 그러다가 총 맞아요 천천히 해라 내가 이기고 말거야 우리 애 절반까지 왔다 천천히 가 내가 이긴다 아 이거 실수 안하면 되는데 욕심부리고 말았어 아 나 관전 해야되네 관전을 안 눌러버렸네 다 같이 한 번 완주해보자 좋아 오케이 isation 딸기 질질날리 음료 으하 오 응 으 완질을 못필요 으 으 으 으 으 너무 욕심쨍이야 너무 욕심부렸죠? 나슬아슬했다 욕심부렸다 위험했다 리듬에 맞춰서 타드를 그만두면 되는구만 와 너네들 많이 갔어 곧 있으면 도착이야 바로 코앞이야 그래? 그래?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뭐야 나 죽었어 왜 좀 느렸나? 아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거네 시간 제한도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있고 와 진짜 어려운 거였네 도전 게임은 못 깨겠다 타자가 느려서 난 자 오늘 어쨌든 타자 치는 게임 해봤는데 미호가 오늘 제일 빨랐네 그 다음 나였다 그 다음에 리아였던 것 같은데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쨌든 영어 노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한글을 사랑하기 때문에 태종대왕 짱!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이쁜 그랄urally 뿅 3 뿅 pois marting ヌ 안oper 하지만